날짜와 요일 공부할 거 잖아요 그죠? 네 자 날짜와 요일 이따가 같이 해보고 지난번에 우리 공부한 데 자 영수증부터 여기까지 할 거죠 그죠? 네 어 단어 다 찾아봤어요? 단어 어 단어 다 찾아봤어요? 아 네 찾아봤어요 어 찾아봤어요 자 한번 해보세요 영수증 불당식 응 상호 뭐라 겠어요 상호 자 상 호 상 또꼬 호 남아 원 호 여 청쥬소 alamat jon화 telepon 날짜 tanggal 시간 waktu memulkan irem gume pembelian on benda irem nama irem kere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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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ku kosa kata p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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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nghappa tita gata di shi ni sangho enga buat masi blum buat iya kereyo yang di warna merah meti kashi warna merah ito p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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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ng masih blum di botulin engga ada yang di botulin emm tapi guan gang blum ee seperti ini emm ja terus buat buku kosa kata baru ya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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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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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du paru drivers paru paru 고스름돈 mengubah 고스름돈 또 우왕 kembali한 음 영화표 tiket nonton 영화제 제목 judul film 정영 낙자 tanggal pertunjukan tanggal penayangan 정영 싱간 waktu penayangan yo게요 yo게요 biaya Joasung 좌석 번호 자, 구르시 또 무슨 뜻이 있어요? 구르시 뭐예요? 의자 구르시, 그 다음에 좌석이 있어요. 그죠? 의자 알죠? 의자 알아요? 네, 알아요. 두 개가 어떻게 달라요? 구르시 의자하고 좌석하고 어떻게 달라요? 구르시 양... 양... 까유 구르시 양 까유 아파? 의자 의자 그럼 어디 한 좌석? 모르겠어요 자, 의자는 남아 분다야. 남아 분다. 남아 분다 양 스파르트 이니 의자 알겠죠? 네 남아 분다. 수박이 남아 분다. 뒷밖에 의자야. 네 알겠죠? 좌석은 글자가 그대로 뜬파 두둑이에요. 뜬파 두둑. 좌석. 네 뜬파 두둑. 좌석. 그러면 우리가 기차나 버스를 타면 다 이렇게 자리가 있잖아요. 의자가 이렇게. 그쵸? 응? 이건 이름은 뭐에요? 의자에요? 좌석이에요? 좌석. 어, 좌석. 그런데 기차, 버스, 비행기, 극장, 이런 것들은 다 뭐에요? 이게? 다 좌석, 좌석. 알겠죠? 네 어 그 다음 층별안해도 어, 베따파두원 파두원 어 베따 어 어 란타이 어 별 툭이 어 인짜 흰 어 어 어 어 어 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경비실 위치, 경비실 루앙크 아마난. 루앙크 아마난, 보스. 경비, 그래서 경비하다. 경비하다, 문제가. 알겠죠? 경비원. 경비원 그러면 뭘까요? 어, 부왕? 어? 경비원. 모르겠어요. 경비실 그러면 루앙 시큐리티, 보스. 그쵸? 그러면 경비원, 그럼 원이 뭐예요? 오랑이잖아요. 오랑. 그럼 뭐예요 경비원. 시큐리티. 삿밤. 삿밤. 그쵸? 경비원. 위치는 뭐예요? 위치 로카시. 그렇죠. 로카시 보시시. 다음. 연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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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셀트, 포스터, 포스터, 연주회, 포스터. 시클리티. 그렇죠. 그것 הזה 사서 시클리티. 삿밤. 은행. 잠수회, 연주회. 장소พ려. 은행. 의원 관리, 연주회, 연주회. 연주회, 연주회asz. Lal주회. 은행. 어떤 곳에서 이렇게 응 고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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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 집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더 많은 고수고산 더 많은 고수고산 알겠죠 인도네시아는 제니스 고스코 산, 다리 바다 인도네시아. 내가 버렸다만 하숙집. 하숙집이니, 이니, 맨날 루마야. 루마 비야사. 비야사는 2월 한 달. 비야사는 2월 한 달. 이니스 고스코 산, 이니스 고스코 산, 이니스 고스코 산. 이니스 고스, 이부분은 이부코스입니다. 이부코스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운뚝 오랑오랑냥 띵글디 코스입니다. 알겠죠? 어 이게 나만의 하숙집 자디 빨리마을 제일 비싸요 빨리마을 빨리마을 그러나 수다또름하숙 마까남 네 다음 버릇이 버릇이 비어야 버릇이 버릇이 알겠죠? 그 다음에 기숙사 기숙사는 알죠? 뭐예요? 모르겠어요 아스라마 아스라마 디캠프스 아스라마 자 자취집 자취집 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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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우 그 다음에 원룸 아다 원룸 아다 원룸 주가 이니 원룸 스튜디오룸 스튜디오룸 디 바사 잉글리스 원룸 스튜디오룸 네 그니까 비하사냐 자취 인갈디 원룸 알겠죠 그 다음에 고시원이니 빨림부라 제일 싸요 매만 미립등한 원룸 디타페 파실렛다스냐 상하꾸랑 좋지 않아요 제일 싸요 고시원 그래서 고시원에서 원의 뻥이나 빤 원의 뻥이나 빤 원의 뻥이나 빤 고시가 뭐냐면 우지안나셔널 우지안나셔널 고시 우지안나셔널 그래서 원의 뻥이나 빤 우지안나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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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한약이 또 하자. 알겠죠? 또 올리냐 까마르 만드냐 뒷바퀴에 버릇삼아. 오랑양라인. 이 나만의 고시원. 알겠죠? 그냥 하냐 공부만 하는 곳. 하냐 뜨바 눈뚝 뒷범벌라자리. 웃지 않나죠. 알겠죠? 이 고시원이에요. 자, 그 다음. 광고 전단지. 이걸로 수. 수능바란. 어, 수능바란 전단지 플라이얼. 수능바란 전단지 광고 이끌란. 유용바란 pred recursos. 아무렇지 않았다니다 마침내 his 식사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제공. 제공하다. 자 알아두세요. 제공하다. 음브리깐. 은혜디아깐. 제공하다. 음브리깐. 은혜디아깐. 멍버릇은 바깐도 쓸 수 있어요. 제공하다. 그 다음에 유. 유 비사. 아다오 아다. 무. 띠다 비사. 아다오 띠다 가다. 알겠죠? 식사 제공 유 무. 그럼 비사 음브리깐 마까난. 아다오 띠다 비사 음브리깐 마까난. 아다 범브리한 마까난. 아다 범브리한 마까난. 식사 제공 유 무. 다음. 아다오 띠다 타啊. Hank성진 thing that. 이 crying. 으음 retir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학원 광고 전단지 학원 아깐니 광고 이건 전단지 모르겠어요. 전단지 여기 있잖아. 광고 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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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비 BIRS. 학원 그러면 뜬빗레스잖아. 뜬빗레스. 학원뜬빗레스 아카데미. 학원비 그러면 BIRS. 네. 알겠어요. 응 알겠죠. 모르는 단어들은 단어장에다가 부쿠 고사카타 바로 단어장에다가 다 쓰세요. 네. 나중에 선생님이 시험 볼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샤나는 몇 살이에요? 요. 아. 요. 요. 여덟. 투주블레스. 요. 여덟. 열 여덟 양만한 번호로 17살 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세 년 몇 학년이에요 세 학년 세 학년 세 학년 세 학년 세 학년 세 학년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 3학년이에요 고등학생 3학년이에요 고등학생 3학년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니고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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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이에요 3학년 3학년 아까 룰로스 다운이니 다운 두 판 네 다운 두 판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고등학교 5학년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학교가 어디에요? 두와 마그립 슬레만 두와? 가그립 슬레만 두와 마그립 슬레만 어디에 있어요? 기 가그릭 가그릭 아 그래요 그래요 좀 머네요 다리 꼬다 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은 토픽은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토픽은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이 지난번에 보내준 그 교재 보조 교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수다 디츠 딱 프린트 했어요 오예 프린터 루사 아 프린터 루사 아 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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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었어요 열었어요 수다 아 열었어요 자 그럼 4과 날짜와 요일 선생님하고 공부해봅시다 날짜 뭐예요 날짜 땅덕 요일 요일 하루 그래요 자 먼저 우리 자 보삭 갖다 먼저 봅시다 자 요일 한번 읽어보세요 워요일 워요일 생님 워요일 selasa 수요일 rabu 목요일 kamis 겸요일 중압 토요일 sabtu 일요일 minggu 자 볼라팔란과 워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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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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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요일 일요일 일요일 따라하세요 선생님 워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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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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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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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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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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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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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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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읽어 보세요. 월요요, 화요요, 수요요, 목요요, 금요요, 도요요, 일요요. 다 외웠어요. 다 알죠? 수다, 디아, 화요. 네. 그러면, 자, 하리이니, 하리아 아빠, 아빠 바삭보래야. 아, 오늘은 무슨 요일이에요? 아, 오늘은 무슨 요일이에요? 아, 토요일이에요. 아, 배속. 내일? 어. 내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응? 아, 일요일이에요. 아, 가끔 하래. 사또아 리앙 랄루. 어째, 어째는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응, 좋아요. 자, 다음, 날짜와 관련 어휘. 자, 다운 뭐예요? 년, 불란, 워, 땅갈, 일. 응, 하리 살라야, 북한 하리. 땅갈, 일. 이, 띠다, 버릴루스카랑. 이주가 살라. 북구나 살라. 땅갈, 일. 자, 좁아봤자, 남아 불란. 이, 띠어, 이, 띠어, 상어, 샤워, 어워, 유워, 시워, 파워, 구워, 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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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워. 일 월, 시워, 시워. 자, 다 알죠? 그죠? 일 월? 다 알죠? 수다 합할 수다 따올. 아, 네. 다 알죠? 다 따라해서 선생님. 일 월. 이월. 이월. 삼 월. 이월을. 삼 월. 산 월. 산 월. 오 월. 오 월. 육월. 칠 월. 칠 월. 칠 월. 팠 월. 팰 월. 구 월. 9월 10월 10월 11월 11월 12월 12월 자 그러면 불난아빠 바사꼬레아 하리이니 불난아빠 오늘은 어 무슨 워리요? 이니? 어 어 9월 아 9월 무슨 월이 아니고 몇월이에요 몇월 묘 묘월이에요 아 오늘은 몇월이니까 오늘은 묘월 입니까 묘 묘 묘 묘 묘 묘 오늘은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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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아, 며칠이야. 하트하트야, 이니 몇, 딱히 이니 몇. 며칠이에요, 며칠. 그 다음에 요일, 아빠한테 요일. 무슨 요일. 자, 그러면 하리, 이니, 땅갈벌아빠, 불란아빠, 하리아빠, 바사꼬리아니아빠. 바늘은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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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몇 월? 몇 월? 오늘은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이에요? 다시 한 번. 따라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은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이에요? 무슨 요일이에요?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은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은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이에요? 자, 다섯 번. 리마칼립 디울랑이. 다섯 번. 반복해 보세요. 오늘은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이에요? 아, 다섯 번. 오늘은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이에요? 두 번. 오늘은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이에요? 세 번. 오늘은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이에요? 네, 번. 오늘은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이에요? 다섯 번. 자, 잘한다, 아빠. 오늘은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이에요? 어,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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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응? 십... 십팔일? 응? 어, 토요일이에요. 응, 다시 한 번. 오늘은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은... 9월... 십팔일? 토요일이에요. 샤나 씨 생일은 몇 월 며칠이에요? trud일이에요. 어...OOOOOOOOO? sky요일? 7월 13일이에요. 그래요. 그 다음,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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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은 오늘 하루이니 내일은 계속 뭐래 해보셨. 오늘 하루이니 내일 배속, 그쵸? 그 다음, 모레 두하리양 아깐 낫다. 두하리라기 모레 배속, 루사. 오늘 내일 모레. 그 다음, 어제 사또하리양 랄루. 그 다음, 그저께 두하리양 랄루. 그죠. 그저께 사마는 그제. 그제, 그저께 사마야. 어제, 어저께 사마. 모레는 무슨 요일이에요? 네? 모레는 무슨 요일이에요? 음, 무슨 요일이에요? 모레는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 월요일이에요. 모레는 무슨 요일이에요? 그제는 무슨 요일이었어요? 네? 그제는 무슨 요일이에요? 그제? 그제는 목요일이에요. 그제는 며칠이에요? 그제는 십육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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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여기 봅시다. 지난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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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티냐, 랄루.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이니. 네, 다음, 듣방. 알겠죠? 알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민구. 주인이 아르티냐, 주, 민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 분란. 달, 분란, 양. 외만, 분란, 주가 아다월. 월주가 분란. 달, 주가 분란, 양. 월이니, 남아, 뒷받기, 온통 남아, 분란. 알겠죠? 1월, 2월, 3월, 4월. 잔워리, 페브로워리. 말, 남아, 분란. 달이니 사또한 분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사또한 분란. 아오, 룸이 스칼리야. 그쵸. 그 다음에, 여기 해. 해, 다운. 해, 다운. 해, 다운. 외만, 따디, 아단, 연. 연주가 다운. 연. 연, 남아, 남아, 다운. 해, 사또한. 사또한 해야. 알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먼저 주부터 봅시다. 자, 민구. 민구, 랄루 그럼 뭐예요? 지난주. 지난주. 민구이니? 이번주. 민구들반. 땅주. 그렇죠. 자, 분란. 달. 분란이니? 이번달. 분란랄루. 지난달. 분란득반. 다음달. 그렇죠. 그 다음에 해. 다운. 다운, 랄루. 지난해. 다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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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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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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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다피 자랑 디파게이. 오 레. 다운되. 다음에 뜻답게 해이니 아다 나마 쓴따리 쓴따리야. 작년, 다운 날로 작년, 다운이니 금년, 다운 듯 반 내년, 알겠죠? 그래서 올해 금년, 작년, 지난해 사마야. 올해 금년 사마. 다음의 자랑 뒤바뀌. 비하산이야, 내년. 네. 작년, 아르티냐? 다운 하루, 금년, 아따 올해, 다운 이니, 내년, 다운 이빨.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 알겠죠? 그러면, 아, 이리 바깐. 자, 위켄드. 듣반 한 번 보여. 위켄드 밍구 듣반, 아, 또 위켄드 듣반. 다음 주말. 그렇죠, 다음 주말. 위켄드 이니? 이번 주말. 아, 위켄드 랄우? 이번 주, 지난 주말. 그렇죠, 지난 주말. 알겠죠? 네, 알겠어요. 아, 자, 그 다음에 평일. 평일, 하리 거르자. 평일. 하리비하사, 하리 거르자. 평일. 네. 그 다음에 주말. 그 다음에 주말. 아, 이리 바깐. 연. 응. 삼아 등간 연. 연, 연 삼아야. 다운. 다운. 그 다음에, 자. 초, 중, 말. 초, 아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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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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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어, 중. 버릇등한 중 말 아히르 연 월 주 초 아왈 중 버릇등한 말 아히르 연 초 연 중 버릇등한 중 버릇등한 중 초 아왈 아왈 다운 아왈 다운 연 초 연 중 버릇등한 다운 연 말 아히르 다운 아 주 초 아 월 초 월 초 월 중 월 말 월 초 아 주 초 아왈 민구 아 주 중 그땅한 민구 주말 아히르 민구 아히르 벗간 아히르 벗간 알겠죠 네 까라소다 디아팔 아르티 초 중말 연 월 주 비사분부와 두아 블라스 아 쓴빌란 369 쓴빌란 쓴빌란 까타 비사디아팔 스차라 오토마띠스 네 알겠어요 그럼 오늘은 주 초예요 주 중이에요 주말이에요 오늘은 주말이예요 주말이예요 오늘은 월 초에요 월 중이에요 월말이에요 오늘은 월 중 아 오늘은 연 초에요 연중이에요 연말이에요 오늘은 연말 연말은 11월, 12월이 연말이에요. 12월이 연말. 말씀 연주. 그렇죠. 알겠죠? 네. 이거 다 외워야 돼요. 하루 종일 말씀하자.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집에서 공부해 보세요. 알겠죠? 네. 제가 하루 서브스크라이브.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알았죠? 그래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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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었다냐 안. 아, 모르겠어요. 질문 없어요? 질문 없어요. 그래.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주말 잘 보내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만납시다, 샤나. 네.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íauten. confirm艦j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